네 안녕하세요 7월 16일 아침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한기상 7장 2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람은 물통을 얹을 이동식 높아침 10개를 만들었다 이것은 각각 그 길이와 폭이 1.8m 높이가 약 1.4m로 틀에 고정시킨 사각형의 노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노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 틀 위에는 밑받침이 있으며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또 높아침에는 노수로 만든 바퀴 4개와 축이 있고 그 높아침 4 모퉁이에는 물통을 얹을 수 있는 내 발이 있으며 그 발은 화환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높아침 맨 위에는 오목한 받침대가 있었다 그것은 높아침에서 위로 45cm 올라갔고 그 깊이가 약 68cm였으며 그 면에도 무늬를 아로 새겼다 또 4개의 바퀴가 높아 밑에 있고 바퀴 축이 높아침에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바퀴의 높이는 약 68cm였다 그리고 그 바퀴는 전차바퀴처럼 만들어졌고 축과 태와 살과 바퀴 통이 모두 논물을 부어 만든 것이었다 높아침 내 모퉁이에는 하나로 연결된 4개의 버팀대가 있고 높아침 꼭대기 언저리에는 폭이 약 23cm 되는 둥근 띠가 둘러 있으며 버팀대와 노판은 높아침과 하나로 주조되어 있었다 그리고 버팀대와 노판의 빈자리에는 그룹 천사와 사자와 종료나무를 아로 새겼고 그 둘레에는 화환 모양을 새겼다 이렇게 해서 후람은 높아침 10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그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았다 그리고 그는 높아침 위에 얹을 물통 10개를 만들었다 그 직경은 모두 1.8m이며 물통 하나의 용량은 880리터였다 그러고서 그는 높아침 5을 성전 오른편에 두고 5은 성전 왼편에 두었으며 물탱크는 성전 우측의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어 솔로몬 왕이 지시한 성전 일을 다 완성하였다 그가 만든 것은 두 개의 기둥, 기둥 꼭대기에 얹을 두 개의 기둥 머리, 꽃줄 모양의 두 그물 장식, 기둥 머리 그물에 두 줄로 단 400개의 노석류, 10개의 높아침, 10개의 물통, 물탱크와 그것을 떠받치는 12마리의 노소, 그리고 솥과 부삽과 대접이었다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성전의 이 모든 기구들을 빛나는 노수로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야에서 찰흙으로 주형을 떠서 그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하였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구들을 달아보지 않은 채 그냥 두었다 이것은 그 기구들이 너무 많아 노세 중량을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솔로몬은 성전의 다른 기구들도 만들었다 그것은 재단, 항상 빵을 차려놓을 차림상, 지성소 앞 좌우에 다섯 개씩 놓을 등대, 꽃 장식물, 등잔, 불집게, 대접, 심지 자르는 가위, 주발, 국자, 불을 옮기는 그릇, 그리고 지성소의 문과 성전 출입문의 돌적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 솔로몬은 성전의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은과 금과 그 밖의 기구들을 성전 창고에 넣어두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진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성전이나 왕궁을 건축하는 요 며칠은 제목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성경의 기록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나름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측량이 기준이죠 센티미터나 미터, 리터와 같은 단위를 써서 이해하기 쉬운데 개혁개정 버전에는 규빗이라든지 물의 양을 측정하는 밭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계측 단어를 보게 되면 쉽게 흥미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람이라는 기술자가 뭘 만들었는데 높이가, 너비가, 길이가 또 물통에는 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무늬가 아로 새겨져 있고 등등 머릿속에 쉽게 이미징이 되지 않으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의 전체를 관통하는 좋은 제목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진짜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모두 완공되고 집기가 다 준비된 오늘 진짜 아름다운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건축물은 시대를 대변하고 상징하는 가장 확실한 구조물입니다 건축물의 구조나 위용,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알게 되면 시대를 볼 수 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런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진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습니다 당대의 건축가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이 두 건축물은 당시 신라가 얼마나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환생이나 윤회사상 같은 이런 것들은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죠 다들 한 번씩 불국사에 가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수학여행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시대에는 신혼여행으로 방문하셨을 겁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 불국사와 석굴암이 주는 건축의 미학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아무래도 궁궐, 고궁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인 한양의 가장 좋은 자리 양사방으로 북한산과 관악산, 아차산과 덕양산이 궁을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한강이 구비쳐 흐르는 배산임수의 명당에 경복궁이 세워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풍수지리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좋은 터에 집을 짓거나 부모님의 몇 자리를 쓰면 가문이 흥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경복궁에서 왼편으로 조금 가면 창덕궁이 있는데 그곳에 종묘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소서 사극에 이런 대사가 가끔 나오는 거 들으셨죠 그때 나오는 종묘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는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신라와 반대로 유교를 송상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자식의 본분이었기 때문에 종묘라는 건축물을 따로 만들어서 조상들의 넋을 기리곤 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건축물들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랜드마크가 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도 있고요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제 고향의 부산에는 광안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이 건축물들의 이미지가 좀 그려지셨다면 제 설명이 성공한 겁니다 오늘에서야 드디어 완공된 솔로몬의 성전도 앞에서 설명드린 건축물처럼 당대의 문화와 예술 또 과학과 종교의 총집합체였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보려고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봤습니다 그들은 눈부시게 화려하고 정교한 세공으로 건축된 이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환호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의 기술력을 모아 지어진 성전이니만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상의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물 하나하나에 아로 새겨진 장식들 온통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는 그야말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웅장함과 빛나는 것에 현혹되어 버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아름다운 것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건축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완공된 솔로몬의 성전 이것들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장의 크고 화려한 스케일과 이 세밀한 디테일에 감동하고 경예로울 수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이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보이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서울에서도 함께 모이는 교회가 두 곳이나 됩니다 애석하게도 대전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말고는 현재 따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특별히 따로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멋진 건물보다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때론 조금 불편하고 또 어색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진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온라인 모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 눈에 드러나는 봉사나 활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맺어지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태도 솔로몬이 지혜와 많은 복을 얻게 된 것도 결국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엎드림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본문들을 통해서 충분히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내 삶의 예배라는 사실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며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남에게 드러나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돌아 봅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는 외면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임을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 빛나기보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오 messenger의 아 för지니 종 collectors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part의 Hugo 감사합니다.